이 한기도의 의미는 대자연이 마무리 연계 정상을 누릴 수가 없어 자연이 소멸되는 것이어서 대자연이란 구성체가 음과 양으로 조화된 신기의 작품이든 학기도 속에서 새롭게 표출된 한기도의 시대의 최고 무술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 2, 3, 4, 1 5, 2, 3, 2, 3, 4, 1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리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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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